자 16세기 텍스트 소학언회가 되는데 일단 뭐 여러분 책에는 제목이 있어요 소학이라고 하는 글을 언회 한글로 뭐한 거야 번역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아이가 이제 16세기 텍스트에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1번이 보면 공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자 공자인데 초성 중성밖에 없잖아 그치 종성이 비어있죠 그럼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가 지금 동국정원식이야 동국정원식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동국정원식이 그치 근데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동국정원식은 몇 세기만 쓰였으니까 15세기만 쓰였다 말았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지금부터 현실적 한자함으로 돌아온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격조사가 쓰였죠 아래 아 모음이니까 여기에 주격조사 2가 온 거야 알겠죠 주격조사 2가 왔고요 그래서 여기는 프린트에 여러분 몇 세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17 맞죠 이건 잘못 쓴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격조사가 가는 17세기부터 쓰여진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 한자함 쓰였고요 그 다음에 갈아샤데가 나오는데 여기 봐봐 여기 이응 살았잖아 지금 그쵸 이응 살았으니까 이어졌기 끊어졌기 끊어졌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어졌기도 할 수 있어 아까 해봤잖아 리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가 라 샤데가 되면 이어졌기가 되겠죠 그치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몸이며 역시 이응 살았으니까 끊어졌기가 되는 거고 얼굴 이것도 처음에 많이 나왔었죠 행정식에서는 얼굴 의미가 뭐 된 거다 지금 축소된 거죠 예전에 몸 전체였는데 지금은 어디만 앞면만 그래서 의미가 축소됐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모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받자온이 되는데 요게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받잡다라고 해서 뭐가 쓰였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인 거니까 받잡 그래서 받잡다 부모님께 받았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이어졌기 그 다음에 상하디 등등이 되고 와 비르소미오가 제일 중요해요 16세기에서는 비르소미오가 한 장 넘겨야 되네 이 비르소미오가 이제 왜 되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천천히 갈게요 오는 여러분 종결어미예요 쉽게 말하면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얘는 모음조화하고 관련이 없어 그치 우리가 모음조화 때문에 종결어미가 오도 있고 우도 있다고 배우진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뭐뭐 하시오라고 해서 그냥 뭐가 된다 종결어미 오가 되니까 얘는 모음조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모음조화 관련이 이쪽이 되는데 음성인데 얘만 지금 뭐가 된 거야 양성이지 그러니까 뭐가 깨지기 시작한 거야 모음조화가 깨지기 시작한 거야 아 그렇구나 16세기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완성이 되면 공부가 다 되면 외울 수 있을까 모음조화는 15세기까지는 당연히 100% 지켜지다가 16세기부터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얘기할게요 아래아야 이 아래아가 세종대왕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마 아와 오의 중간음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밖에 못하지 누가 들려줄 리가 없으니까 그치 어쨌든 간에 아와 오의 중간음인데 어쨌든 양성계열이잖아 이 양성계열이었던 이 아래아가 이상해 16세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를 어와 우로 발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인 아이를 음성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죠 뭐가 깨질까 모음조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모음조화는 16세기에 아래아의 음가가 모대면서 변하면서 모음조화가 뭐하기 시작했다 깨지기 시작한 거야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아셨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도 모음조화가 지켜진 게 있고 모음조화 뭐한 게 있어 깨진 게 있잖아요 그게 16세기부터 여기까지 뭐한 거야 이어져 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르소미오가 모음조화가 깨진 거가 되고 만약에 이게 15세기 100% 모음조화가 지켜진 시기로 간다면 비르소미오가 된다 그 논리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비르소미오 되게 중요한 얘기였고요 13번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문법도 문법인데 여기가 이제 사자성어와 좀 관련이 있어요 삼강오륜하고도 관련이 있고 끝이 그래서 뭐 몸을 세워 이름을 후세 베퍼 널리 알려라 라고 해서 입신양명 뭐 출장 입상 유방 맥세 뭐 이런 것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거야 사자성어와 어울릴 수 있는 거고 현벽해 현저하게 드러나게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마침이다 끝이다 벗 해로운 정딕 국외음악 지금은 정찍인데 아직 정딕이 됐으니까 뭐가 아직 안 됐구나 응 국외음악 아직 되지 않았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딕입니다 자 여덟 번째 국외음악 아직 안 된 거고요 신실하니 진실하다는 얘기가 들온 것 하니라는 얘기는 들은 게 많대 공부 좀 많이 한 거야 박학다식하다 이거와 어울릴 수 있는 거고요 거동만 리그니 겉만 번질을 하다 속빈강정이다 빛 좋은 개살구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등등등과 어울릴 수가 있겠지 20번에서 이제 아당하키가 들어갔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아까 15세기만 하더라도 명사양 전성어민 옴하고 운밖에 없잖아요 16세기가 오면서 옴 운 말고 목까지 쓰이기 시작해 기까지 쓰이기 시작해요 기 현대국어도 있잖아 말하기 웃기 쓰기 먹기 이런 식으로 그치 명사양 전성어민 기가 16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당하 기 명사양 전성어민 기가 쓰여요 원래는 옴하고 운밖에 없었는데 기가 쓰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약에 15세기로 바꾸면 옴하고 운밖에 없으니까 아당하 옴 아당홈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별거 없어 말씀 해롭다 등등등이 되겠어요 끝 요정도 자 텍스트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여러분 백하이셔서 거의 다 끝났다 자 공자가 그치 죽게 해줘서 가죠 아까 확인했지 짝대기 이거 공자가 증자더러 닐러 갈아 샤데 말씀하시기를 몸과 얼굴 형체와 머리털은 머리털이며 살 살은 부모님께 부모께 받자온 그치 아까 받잡다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 쓰였죠 받자온 거다 그치 거시다 까지 끊을게요 그래서 공자가 증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몸과 형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님께 받은 거야 부모님께 받은 거니까 감히 헐워 샹헤오디 그치 상하지 아니 홈 아니 하옴 명사형 전성어미 이제 다치지 아니 하옴이 효도의 비르솜이요 효의 시작이란 얘기야 여기는 텍스트도 하셔야 돼 공자가 증자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효의 시작은 부모님께 물려주신 내 몸을 뭐하지 않는 거 다치지 아니하는 거지 그치 다치지 아니하는 게 효의 시작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 되셨어 그 다음 몸을 세워 입신양명해서 도를 행하야 이름을 후세에 베퍼 써 널리 알려 부모를 현덕해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뭐가 된다 마지막이다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 되셨어 그 얘기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은 효의 시작과 끝이 주제가 되는 거야 효의 시작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뭐하지 않는 거 다치지 아니하는 거 그치 상하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 되는 거고 내가 출세를 해서 우리 부모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 맞아 그 얘기지 옛날로 친다면 동네 어귀에다가 플래카드 하나 거는 거지 누구누구의 차남 누구누구의 차녀 그치 출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 이러면 곤란하다 알겠지 민식이 출소했다며 별이 몇 개야 장군이요 장군 네 개야 자랑 아니야 알겠죠 큰일 나는 거야 저희 때는 서울대 합격도 제 친구 한 명이 정말 시골 깡촌 애거든요 여기는 학자 써있는 애야 진짜 학자 학자 이거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별명이 구운몽이야 별명이 구운몽 리얼이야 진짜 왜 구운몽인지 알아? 걔 서울대 구운몽과 나와서 모 대학에 진짜 대학 교수로 하고 있거든요 수업 되게 못해요 학자니까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지 걔는 진짜 내가 아는 것보다 걔 많이 알지 학잔데 근데 수업 시간에 애들이 별명 붙여준 게 구운몽이야 왠지 알아? 아홉 번 꾸물 거야 수업이 끝난대 그래서 먹다가 뿜었어 야 내 별명이 뭔지 알아? 그래서 뭔데? 구운몽 구운몽? 꿈? 뭐지? 뭐 이랬거든? 오히려 아는 게 그렇잖아 원래는 구 9명이고 운이 구름 주제고 몬은 꿈이잖아 근데 구운몽? 뭐야? 그랬더니 4시간 전공 수업인데 아홉 번 꾸물 거야 수업이 끝난대 그래서 먹다가 뿜었어 진짜 정말 진지하거든요 진짜 진지해요 고향이 청도야 청도 거기 우리 어디 있는 데지? 되게 어마무시한 감옥 있는 데가 어디야? 청송 거기야 고등학교 1, 2학년 때니까 전기가 들어왔대 진짜로 94, 95 그때 전기가 들어온 거야 근데 서울대 간 거야 미친 새끼가 대박이죠? 그래서 너는 뭘로 공부했냐면 알잖아 그냥 호롱불 이런 거 뭐라고? 호롱불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막 루트 씌우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대박 이랬거든 나는 전기불 아직도 공부를 안 했는데 대박이죠 진짜 와 하여튼 구운몽이야 걔가 별명 기가 막히죠 아홉 번 꾸물 거야 수업이 끝난대 그러니까 애들 생각해봐 상상해봐 아 네번 남았네 자는 거 아니야 그치? 얼마나 웃기게 상황이 진짜로 얼마나 졸릴까 그치? 근데 그 친구는 서울대 합격 다 붙인 거야 플래카드 표에 완성이 된 거지 그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올림픽을 지지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땀 흘린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긴 마음은 있어요 도쿄올림픽 자체를 응원하진 않지만 뭐 올림픽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금메달 따면은 항상 리포터나 이런 친구들이 그 집에 가 안 가 가가지고 이제 아우 아드님 뭐 어쩌고 저 누구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막 뒤에 조카가 막 막 이러고 할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효의 마지막이 되는 거야 아 우리 아들림이가 내가 낳았잖아 그치? 아빠가 내가 낳았잖아 이게 효의 뭐가 된다? 완성 알겠죠? 효의 시작은 다치지 않는 거 효의 마지막은 유명해지는 거 됐죠? 두 번째 텍스트는 이게 효의 시작과 끝이라면 이번 텍스트는 좋은 친구 셋 나쁜 친구 셋이 되는 거야 좋은 친구 세 명이 있고 나쁜 친구 세 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유익하니 좋은 친구가 세 가지 버시오 해로우니 나쁜 애가 세 가지 버시니 첫 번째 정딕 아까 배웠죠? 구개음 안 했어 정직한 일을 버타며 그치? 일단 정직해야 돼 좋은 친구는 정직한 놈이야 두 번째가 신실한 일을 버타며 믿을 수 있어야 돼 그치? 신실한 놈을 버타며 되고 아까 공부한 거 들온 것 한 일을 버타며 유익하고 들은 게 많다 그치? 공부 많이 하네 박학 다시 가네 오케이 여기는 똑똑해야 돼 일단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는 거를 중요시 여겨요 그치? 지식이 중요한 거 지혜가 중요하지는 않은가 봐 여기서는 오케이 일단은 똑똑해야 돼 들온 것 한 일을 버타면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 친구 정직한 놈 신실한 놈 공부 많이 한 놈 이제 나쁜 놈 거동만 익으니 겉만 번지르르 한 놈 속빈강정 그치? 빛 좋은 개살구 이런 놈은 안 돼요 아당하기 잘한 일을 버타며 아당하기 뭐라고 그랬어 아까? 아첨하기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애 그치? 아첨하기를 잘하면 역시 나쁜 친구 마지막 말씀만 익은 일을 버타면 안 되는데 말씀만 익은 일은 주둥이만 산 놈 말만 앞서는 놈 나쁜 친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지? 간단하죠? 텍스트는 어렵지 않아요 16세기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벌써 여러분 두 개 날아갔어요 16세기인데 벌써 두 개 날아갔어 그치? 뭐 날아갔어요 여러분 여린이의 타고 그 다음에 반침 날아갔죠 10원짜리 들고 산에 가서 사과 먹었는데 씨만 남았잖아 벌써 두 개가 날아갔죠 그치? 두 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팔종성이고요 모음조합 물러나고요 명상음이 옴, 움에다가 플러스 뭐 들어갔고요 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어졌기도 보였고 끊어졌기도 보였으니까 이건 의미 없잖아 사실은 보고 알면 되는 거니까 그치? 현실적 한 점 동국정원식 없어졌어요 몇 세기니까? 16세기 더 쉽게 갈까? 15세기가 아니니까 그치? 방점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됐죠? 그리고 르, 각자병서 등등등이 돼요 됐죠? 이거 15, 16이고 제 책에는 18세기하고 19세기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걸 또 다룰까 말까 하다가 너무 좀 방대할 것 같아서 안 다뤘는데 별로 안 다뤘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문법 중요한 게 아니라 텍스트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위주로 보시는 건데 구무원은 내용보다는 문법이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좀 빼긴 뺐어요 근데 좀 찜찜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17 넘어가면서 이것도 사라지거든요 마지막에 뭐가 남아 이제? 18세기 넘어가면 요 아레아가 넘거든요 자 일단 봐 아레아가 남아요 18세기부터는 18세기부터는 아레아만 남는데 음가 없고요 형태만 남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야 음가가 사라진 빈 껍데기 아레아만 남게 돼요 18세기부터는 이걸 이제 말장난하는 거야 음가와 형태가 모두 살아있는 아레아가 존재하고 있어 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지 음가는 사라졌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음가가 사라진 뭐만 남았다? 형태만 남아있는 아레아가 18세기 근대부터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되니까 까짓 거 오늘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올 거고 공부 안 한 건 안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살펴본 중세 근대 국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아휴 뭐 마무리는 뭐 사자성어가 되는 거네 끝이 이거 빼먹었다 뭐 부자유친 부의자강 뭐 붕우유신 근묵자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자성어 위주로 또 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진짜 중세 국어 끝 됐죠? 자 이제 띄어쓰기 좀만 더 하면 끝나겠네 오늘은 딱 50개만 갖고 왔어요 딱 50개만 갖고 왔고 다음 시간에는 문학표현법하고 그 다음에 한 100개 정도 갖고 올 건데 문학표현법은 좀 고민 중이에요 뭐 아예 처음부터 뭐 지규법, 은유법, 의인법 다 해드릴까 아니면 진짜 중요한 것만 몇 개만 해드릴까 고민 중인데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셔요 직렬 무시하고 문학표현법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건 뭘 것 같아요? 설의법, 중의법, 반어법, 역설법이 최고예요 반어 역설이 최고입니다 반어 역설이 최고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뭐 설의법도 좀 중요하기는 하고 어쨌든 이런 거는 빼지 않고 당연히 뭐 할 거야 다루긴 할 거예요 다루긴 할 건데 좀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다 다룰지 아닌 할지 근데 시간을 좀 안배를 해가지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다 드리고 할 거예요 자 이거부터 먼저 봐주세요 띄어쓰기 경우의 수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찾아낸 방법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가끔 막 띄어쓰기 헷갈리는 거 막 공부하고 책 만들고 이러다가 저도 뭐 카페도 막 들어가보고 그 다음 뭐 네이버에다가 지식인에다가 쳐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학생들이 어떻게 궁금해할까 어떻게 궁금해할까를 검색을 좀 해보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질문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A도 외워야 되고 B도 외워야 되고 C도 외워야 되고 아 외울 게 너무 많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띄어쓰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뭘 외우는 건지 아세요? 창밖을 외우는 거예요 교실 밖은 띄는 게 원칙인 것처럼 그게 외우는 거지 말씀대로 아 말씀대로 붙이는 거구나 말씀대로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공사 중은 띄는 거잖아요 그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중은 의존 명사거든요 공사 중은 의존 명사니까 당연히 띄는 게 맞아요 근데 은연중, 부재중, 무심중, 무결 이런 것들은 합성어니까 뭐 하는 거야 그건 외우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다 외우는 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띄어쓰기는 여러분 경우의 수가 많아야 세 개예요 많아야 의존 명사이거나 조사이거나 의존 명사면 뭐 하시고 띄어쓰시고 조사면 뭐 하시고 붙여쓰시고 어미도 뭐 하시는 거야 붙여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잖아 의존 명사야 앞에 뭐가 오겠어? 관형어가 와야지 관형어가 관형어가 의존 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형어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수업을 할 때에는 의존 명사를 거의 통째로 날려요 일단은 처음에 그게 2주차고 몇 주차지? 3주차고 3주차 때 의존 명사 안 다뤄요 5주차 때 관형어를 끝내고 5주차 때 다시 백하셔가지고 백해서 그때 의존 명사를 다뤄요 왜? 관형어를 알아야 얘를 알 수 있거든 암만 3주차 때 관형어 의존 명사 해봤자 안 들어가요 저는 안 해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요 그만큼 관형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무료 특강 할 때에도 문장 성분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다만 문장 성분을 알아야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 특히 관형어라는 새끼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관형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그게 관형어예요 그래서 의존 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관형어가 와요 플러스 의존 명사란 말이야 그치? 뒤에 뭐가 오겠어? 조사가 붙을 수 있겠지 그치?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 공부를 잘할 뿐이다는 띄어쓰는 거고 머리가 좋을 뿐다라는 붙여 쓰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는 거야 왜 이해가 안 갈까? 의존 명사고 연결어미라는 걸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 봐요 기본형 천천히 잘하다죠 잘하다에다가 지금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항어미 뭐가 붙었을까? 리을 붙었어 잘했어 그래서 여기가 관형어야 그래서 이 새끼가 의존 명사가 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근거 뒤에 뭐가 붙었어 지금? 서술교조사 이다가 붙었죠 빼박이야 뭐야? 의존 명사예요 얘는요 을뿐더러 리을뿐더러라고 하면 뭐예요? 연결 어미예요 이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되게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답답하게 질문을 한다면 그럼 얘는 조사가 아닌 건가요? 이러면 진짜 깍깍해지는 거야 그렇죠? 이러면 정말 깍깍해지는 거야 얘는 리을뿐더러 을뿐더러라고 하는 모일이니까 세트 세트에 뭐가 되는 거야? 어미가 되는 거지 그치? 얘랑 비슷한 느낌이 뭐가 있냐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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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야 비슷한 패턴이야 내일 학원에 갈 수도 있어 라고 할 때 마찬가지야 기본형 가다죠 리을 붙어서 관영어가 된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죠? 의존 명사가 된 거고 그럼 의존 명사가 얘가 뭐가 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조서 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존 명사니까 띄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법이야 라고 할 때 그치? 그래 여긴 좀 이해할 수 있다 여기는 좀 이해할 수 있어 자 봐봐 일단 원래 원리는 뭐냐면 얘도 어디까지 세트가 되는 거야 리을수록 을수록이라고 하는 연결어미 세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쌤 이게요 올라가다에다가요 리을 관영사양 어미가 붙은 거고요 그럼 여기가 관영어니까 얘가 의존 명사가 돼서 띄어쓰는 게 아닐까요? 오케이 좋아 좋은 논리야 좋은 논리야 그러면 이 새끼는 뭔데? 록은 뭐야? 조사입니까? 조사 중에 록 본 적 있어요? 없죠 결론은 관영어 의존 명사 조사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결론은 리을수록 을수록이라고 하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군무원 학생들하고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제가 우리 기본서에 있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를 드리기는 했어요 띄어쓰기 공부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그게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제일 편해요 그 경우에서로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게 제가 공부도 그렇게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막 겹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분리만 잘 해놓으면 띄어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존명사냐 조사냐 어미냐 이게 제일 여기가 거의 80%라고 봐도 돼 제 생각엔 그냥 80% 되는 것 같아 10%는 이제 그런 거 성하고 이름하고 붙였습니다 단위명사는 띄어쓰다 본용원 보조용원 띄어쓰기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10%가 환장하는 거지 이게 진짜 어려운 거 어렵다기보다는 짜증나는 거지 뭐 그냥 뭐 해야 되니까 짜증나니까 왜 와야 되니까 그치 서울 부산 감 할 땐 띄는 거고 형제 감 부부간은 뭐하고 또 붙이고 그게 짜증나는 거야 그게 짜증나는 거지 그거 외적인 거는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처음이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나란히 둔 게 같은 성격이라고 보실 수 돼요 보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한번 영국에 간지 배가 고픈지거든요 딱 두 개밖에 없지 경우의 수가 지는 의존명사 지하고 연결어미 지 밖에 없어요 의존명사 지 연결어미 지인데 연결어미가 되게 많아 니은지 을지 뭐 하여튼 겁나 많아 한 여덟 개 되나 그걸 외우더라 학생들이 왜 외워 외울 필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띄어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지였어요 행정지까지 통틀어서 근데 이게 되게 논리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의존명사일 때 연결어미 있잖아 그치 의존명사는 띄고 아니면 붙이잖아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시간의 경과 의존명사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야 시간의 경과하면 띄시고요 시간의 경과 아니면 붙이세요 그럼 끝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영국에 간지 5년이 됐대 시간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뛰면 돼요 어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밥생각 조절로 해놨다니까 시간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어 뭐 하면 돼요 붙이면 돼요 끝났죠 끝이야 미영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모를 거야 시간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잖아 붙이면 돼요 미영아 우리 헤어진지 벌써 5년이 지났구나 5년이면 끝내야지 물기 칠적거려 그치 헤어진지 시간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지 그럼 뭐 하면 돼요 응 뛰시면 돼요 간단하죠 논리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났으면 뛰시고 시간 안 지났으면 뭐 하면 돼요 붙이시면 돼요 됐죠 만큼이 남았는데 만큼은 마찬가지야 아이고야 만큼은 영수 채연이잖아 그쵸 채연이니까 얘는 뭘로 붙이는 거야 조사로 붙이는 거야 영수만큼 엄마만큼 아빠만큼 학원만큼 공부만큼 책만큼 국어만큼 이런 식으로 그치 채연이 있으면 뭐하는 거야 붙이는 거고 여기 먹을 만큼만 먹다에다 을 붙었죠 여기가 무슨 자리가 된 거야 관여가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뭐 하면 돼요 의존명사니까 뭐 하면 돼요 띄시면 돼요 그리고 외우는 거 멀다 머니만큼 모탈이 만큼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야 연결 어미 연결 어미 그래서 여기 머니만큼 연결 어미 모탈이 만큼 연결 어미 알겠죠 여기 다 연결 어미야 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큼은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그치 붙여 쓰는 조사도 있는 거고 의존명사만큼 연결 어미 만큼 그치 그래서 은이 만큼 의리만큼 이거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끝이야 이게 만큼이 경우의 수가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알겠죠 이게 다야 그래서 조사 붙이는 조사 띄어 쓰는 의존명사 붙이는 연결 어미 경우의 수가 몇 개라는 얘기야 세 개 의존명사 조사 어미 알겠죠 그래서 은이 만큼 모탈이 만큼 알겠죠 그 다음에 뿐 뿐 뿐 이것도 마찬가지 당신 뿐이다 라고 할 땐 당신이 뭐니까 여러분 체연 대명사니까 붙여야죠 당신 뿐이다 가 돼서 보조사로 붙이는 거고 웃고만 있을 뿐이야 라고 할 땐 이슬이 무슨 자리 관영어 자리니까 뿐이 뭐가 돼야 돼 의존명사가 되고 역시 뒤에 뭐가 붙었어요 또 서술교조사 이다가 붙었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있을 뿐이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세트 리을 뿐더러 을 뿐더러라고 하는 연결 어미 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아 이거는 이것도 붙여야죠 잘하다 못하다니까 그치 그래서 잘할 뿐더러가 돼서 요게 이제 리을 뿐더러 리을 뿐더러에요 리을 뿐더러 여기 할 수가 없었어 ppt는 여기까지 색깔 다 하나는 못 입히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세트가 뭐야 리을 뿐더러 을 뿐더러 알겠죠 여러분 리을 뿐더러 을 뿐더러 차이 알죠 종성 비어있으면 리을만 적고 꽉 차있으면 옆에다 뭐 적어주는 거야 을 뿐더러 그렇지 그 얘기야 종성이 비어있으면 리을 뿐더러 없으면 꽉 차있으면 을 뿐더러 알겠죠 그래서 리을 뿐더러 을 뿐더러가 뭐가 된다 연결 어미가 되는 거야 됐지 연결 어미 자 그 다음에는 쉽다 두 켤레 한 번 한 번이 되는데 일단 10번은 되게 쉬운 거야 그죠 두 켤레 할 때 이게 뭐가 되는 거 수 관형사가 되고 요게 단위성 의존 명사가 되니까 두 켤레 뭐 하셔야 돼 띄워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야 한 번 이게 진짜 여러분 천천히 갈게 카운팅을 할 수 있는 한 번이냐 그냥 한 번이냐 그치 나 아 나는 중국에 음 중국 한 번 가본 것 같아 이건 카운팅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야 띄는 거야 그치 맞지 띄는 거야 근데 아 나도 유럽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진짜 한 번인 거야 그냥 한 번 가보고 싶은 거야 그냥 가보고 싶은 거지 그때 뭐 하는 거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카운팅을 할 수 있느냐 띄고 카운팅을 할 수 없으면 뭐 하는 거고 붙이는 거야 그럼 봐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진짜 한 번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잖아 뭐 하셔야 돼 붙여야죠 근데 내가 너에게 한 번 진 거야 카운팅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띄는 거지 그치 그 얘기야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야 우리 나중에 술 한 잔 먹자 띌까 붙일까 붙여야지 아우 나는 술 한 잔도 못해 모여 띄어야지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뻘개지니까 이해되지 근데 그거 알아 한 잔 하다가 동사다 한 잔 하다가 동사야 그래서 야 내일 한 잔 하자 한 잔 하자 한 잔 하자 다 틀리는 거야 한 잔 하자 이게 암기야 이게 암기야 알겠죠 이게 암기야 오케이 두 발 다음 주에 한다 다음 주에 두 발 자전거 몇어절이야 두 팔 자전거 삼어절 두 두 발 자전거 경험수가 뭐가 좋을까 두 발 두 발 자전거 두 발 자전거 일어절 두 발 자전거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야 이번 주에 우리말 겨루기에 마지막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는데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탔는데가 나왔거든 아 개장난더라 진짜로 정말로 왜냐하면 놀이동산은 붙일 것 같아 뛸 것 같아 놀이동산 붙일 것 같죠 그래서 놀이동산 붙였거든 그 옆에 바로 뭐가 있으니까 놀이기구가 있으니까 환장하는 거야 놀이동산 붙였으니까 놀이기구를 띄어야 될까 붙여야 될까 막 그랬거든 솔직히 확신이 안 섰어 솔직히 이게 어떤 논리냐면 합성어로 인정을 하면 뭐하는 거고 붙이는 거고 합성어로 인정을 안 하면 뭐하는 거야 뛰는 거거든 놀이동산은 합성어라도 붙이는 거예요 놀이동산까지 알고 있었거든 솔직히 근데 놀이기구는 몰랐었어 헷갈리더라고 근데 대충 통박으로 굴린 게 놀이동산을 붙였으니까 놀이기구는 뛰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다행히 놀이기구는 뛰긴 뛰더라고 근데 이제 그 분이 틀렸어 여자분이었는데 25살 먹은 교사였어 여자 선생님이었거든 띄어쓰기가 어려워 띄어쓰기가 어렵더라고 그거 맞히면 이제 뭐 2천만 원 넘어가는 건데 상금이 그거 띄어쓰기 틀려가지고 2천만 원 못 받아갔어 띄어쓰기 빡세더라 하여튼 힘든 거야 우리가 힘든 거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좀 쉬어갔던 거고 그래서 여기가 너에게 한 번 진 거야 뭐하는 거야 카운팅해야죠 한 번 진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띄는 거야 13번 5탄벌 당이 뭐하는 거야 띄어야지 그치 하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 어려운 거야 얘는 이거거든 천천히 얘기할게 일단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리을 있냐 없냐 알겠죠 리을 있냐 없냐로 가세요 리을 있냐 없냐 알겠죠 자 문맥은 무시해도 될 거야 왜냐하면 띄어쓰기 문제지 이 문맥에 이게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뜻은 이게 이제 모르면서 아는 척 아는 체 하다가 되는 거고 이건 관심 보이다 와 인사하다거든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저 새끼는 모르면서 맨날 알은 척해 이런 건 안 나올 수 있잖아 이런 건 별로 안 나올 거라면 띄어쓰기를 문제라고만 한다면 그치 모르면서 아는 척 할 땐 알다 해서 리을 뺀 거야 알겠죠 리을 없는 거야 리을 없는 거는 본용원 보조용원이야 본용원 보조용원 그래서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 본용원 보조용원 그치 근데 리을 없는 이 보조용원은 뭐 할 수 있을까 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놈의 새끼는 뛰어도 되고 뭐 해도 되는 거야 붙여도 돼 그런데 봐 리을 있는 이 새끼는 한 단어야 한 단어 한 단어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 참 좋지 어떻게 이렇게 내기 참 좋지 뛰면 돼 안 돼? 안 돼요 한 단어야 알은 척하다 알은 체하다 한 단어야 관심 보이다 인사하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가 제일 괜찮지 요걸로 낼 거면 요거밖에 없어 아는 척하다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죠 본용원 보조용원이고 얘는 리을 있는 건 한 단어야 알겠죠 한 단어입니다 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어떻게 돼야 돼 아는 띄고 뭐가 돼야 돼 척하다가 돼야지 그렇지 아는 척하다 아는 척하다 맞지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주는 것도 허용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그럼 여기야 리을 있어 없어 리을 있지 뛰면 돼 안 돼요 예외 없어요 무조건 뭐 하셔야 돼 리을 있을 땐 다 붙이세요 알은 척하다 알은 체하다 알겠죠 그래서 인사하다 뭐 관심 보이다 이런 건데 리을 있으면 뛰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끝 그 다음 올 뜻도 하다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죠 학생들이 시작은 이거다 올 뜻하다 이게 시작이야 본용원 보조용원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뜻하다 법하다 척하다 만하다 다 붙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봐 잘 잘 봐 이렇게 됐잖아 그치 뜻하다 보조용원인데 등 옆에다가 지금 뭐가 붙었죠 여러분 보조사가 붙었죠 이러면 얘가 강제적으로 뭐가 된 거야 의조명사 그게 제일 편한 접근 방식이야 알겠죠 알겠죠 그 얘기야 똑같은 거 할 만하다 먹을 먹을 만하다 먹을 만하다 먹을 만은 하다 먹을 만은 한 음식이다 할 수 있잖아 그거야 알겠죠 그래서 본용원 보조용원 본용원 보조용원 중간에 조사 들어가면 얘가 강제적으로 뭐가 돼 버린다고 의조명사 의조명사 그 띄어쓰기가 되는 거야 됐죠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올 띄고 듯하다 했겠지 도 붙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된 거라고 의조명사 그래서 뭐 해야 돼 띄어야지 올 띄고 듯도 띄고 하다가 되겠지 되셨어 보는 듯 많은 듯이야 자 보다에다가 는 들어갔죠 관용어야 얘가 뭐가 된 거야 의존 명사야 그래서 보는 듯 많은 듯 이런 식으로 얘는 많은 듯하다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보조용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보는 듯 많은 듯하다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붙었으니까 뭐가 되겠어 아는 듣 이가 되니까 뭐가 된 거야 의조명사가 된 거지 뭐 그치 되셨어 그런데 구름에 달 가드시가 되거든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얘네들은 뭐 아는 이런 식으로 관용사형 어미가 붙었단 말이야 그런데 가다가는 가 기분이 가다잖아 아무것도 없지 그냥 되게 순수하게 어간일 뿐이야 어간 뒤에는 뭐가 붙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되겠어 어미야 가듯이 보듯이 하듯이 자듯이 이런 식으로 그치 어간에 관용사형 어미가 없으면 얘네들은 다 뭐야 어미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조금 복잡해 여기는 네 그런데 조금 한 10분 20분만 정리해놓으면 얼추 될 거야 네 혼자 막 정리해보고 풀리면은 괜찮은데 안 풀리면 가지고 오셔요 알겠죠 아 나 오늘 간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 힘든 우리 밴드 있잖아 밴드에다가 찍어가지고 올리셔요 해결해드릴 테니까 알겠 우리 밴드 알죠 관심 없어 말어 뭐 참나 무슨 내가 무슨 거기다가 무슨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목매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 밴드 승승구고 치면 돼요 승승구고 치면 우리 밴드 있으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떠나듯이 기본형 뭐야 떠나다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그래 어미 잘했어 떠나듯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요 알다인데 는 붙었잖아 그럼 얘가 관영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겠냐고 그럼 우정명사지 아는 것이 없다 그치 요게 얘기가 되는 거야 요거 바꾸면 뭐 먹을 것이 없다 할 것이 없다 풀 것이 없다 맞잖아 되게 많죠 그렇게 가는 거지 여기도 안 해 아는 게 없다 이게 뭐에 줄인 거야 그렇지 않은 것이 이가 되는 거야 재밌는 게 여러분 이게 먹을 게 이게 문맥에 따라 띄어쓰게 달라지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가 되면은 띄어쓰겠죠 아 어떻게 니 집이 먹을 게 없냐 니 집이냐 남의 집에 하고 지랄이야 웃긴 새끼야 그치 예를 들어서 그 얘기야 어떻게 니 집이 먹을 게 없냐 라고 할 때 먹을 것이가 되니까 뭐 해야 돼 띄어야지 아니야 그대 안에 뭐 있어 어 있네 잘 먹을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리을게로 을게가 되는 무슨 어미 종결어미 그렇지 상황을 봐야 돼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아는 것이니까 띄는 거기가 되고 여기 나왔네 먹을 게 없냐 먹을 것이 가 되니까 띄는 거고 핸드폰 놓을게 갈게 전화할게 다 뭐가 돼 리을게 을게 라고는 뭐 종결어미가 되는 거죠 다 붙여야 돼 틈새 문제 뭘로 쓰면 안 돼 그렇지 깨 라고 적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발음만 깨가 되고 적을 땐 뭐가 돼 개개개 오케이 끝 25번 이거 리을 걸 을 걸 이라고는 종결어미예요 아까 그거 할 걸 그거 다 먹을 걸 아유 공부 많이 할 걸 이런 거 그렇지 그 말 하지 말 걸 이런 거 빨리 끝낼 걸 여러분 입장 오지 말 걸 그렇지 그런 거 이게 다 리을 걸 을 걸 종결어미예요 여기는 뭐야 여기는 여러분 그렇지 이러면 잘하는 거 그러면 잘하는 거 그러면 헷갈리지 않는 거지 아는 걸 말하세요 아는 것을 말하세요 잘했어요 그래서 아는 걸 이게 이제 구어적인 표현이 된 거죠 아는 거슬이 되는 거야 이거는 종결어미잖아 그렇지 그렇지 갔을 걸 먹었을 걸 개가 너보다 키가 더 클 걸 더 잘했을 걸 다 똑같아요 종결어미 리을 걸 을 걸 똑같아요 28번 와 이건 너무 쉽지 뭐 그치 대로대로는 으 경우에서 두 개밖에 없거든 의조명사와 조사밖에 없거든 약속하다에다 니은 들어가잖아 그럼 약속한 대로 의조명사가 돼야죠 약속한 대로가 되는 거고 여기는 큰 거 이것도 공부가 두 개되네 크다에다 니은 두잖아 관영어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의조명사가 된 거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조사가 된 거지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붙여야지 그치 붙여야지 됐죠 30번 별표 치시고요 자 시간은 충분하네요 대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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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일단은 일단은 외워놔야 되는 게 이 대가 의조명사 대가 뭐가 있냐면 장소 일 경우 일단 외워놓으시면 돼요 이 장소가 추상적인 장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가는 데가 어디야 라고 할 때 구체적인 장소죠 그치 근데 의지할 데가 없다 의지할 데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장소잖아 그치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 그 다음에 일 요게 제일 많이 나왔죠 돕는 데에 그치 물불 가리지 않는다 할 때 이게 돕는 일이잖아 요거 많이 나왔어 일 할 때 작년이었나 국무원 문제 이 그릇은 귀한 그릇이라 귀한 손님 대접하는 태에나 쓰인다 고거 한 번 있었고 행정직에서는 그는 졸업장을 따는 태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요게 다 일이야 이거는 이제 머리 아픈 태에 먹는 약 이것도 어려워 왜냐면 똑같은데 연결어민의 의조명사가 되거든 머리는 아픈데 술은 마시고 싶어 뭐요 이게 또라이지 그치 농담이고 이거는 연결어미가 되는 거고 이 약은 머리 아픈 태에 먹는 약은 뭐가 되는 거고 의조명사 대가 되는 거지 그치 그 얘기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훈련이 좀 필요하긴 해요 오케이 일단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여기 보면 돕는 대 이게 뭐가 되니까 일 일이니까 뭐 하셔야 돼 띄어쓰셔야죠 그쵸 띄어쓰셔야 되는 거고 요거랑 같은 게 이제 그거야 아까 말했던 뭐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대에나 쓰인다 졸업장을 따는 데에만 쓰인다 책을 읽는 데에 3일이나 걸렸다 책을 읽는 데에 3일이나 걸렸다 책을 읽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괜찮아 다시 책을 읽는 데에 3일이나 걸렸다 일이죠 일 책을 읽기는 읽는데 어유야 나 하나도 모르겠다 뭐야 연결어미 알겠지 그 얘기야 나올 거야 계속 비 오는데 어디 가니 뭐야 연결어미잖아 띄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비 오는 대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장소가 되겠지 그치 야 비 오는데 어디 가니 연결어미가 되는 거고 지금 비가 오는 데가 어딜까 장소잖아 장소 그건 띄는 거지 괜찮지 여기 나왔다 책을 읽는 이건 붙이는 거고 그 책을 읽는데 이틀이 걸렸다 일이잖아 뭐 하셔야 돼 띄어야 하죠 그치 이거는 길을 가는데 친구를 만났어 책을 읽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똑같잖아 오케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연결어미 오케이 연결어미 34번 여기 머리 아픈데 먹는 약 그쵸 뭐 하셔야 돼 띄어야 되고 속은 아픈데 밥은 자꾸 먹고 싶어 뭐가 돼야 돼 연결어미 붙여야 되겠죠 그치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약상 추상적인 뭐가 되는 거야 장소가 되겠지 그치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다 역시 추상적인 데 장소가 되니까 뭐 하셔야 돼 띄어쓰셔야죠 오케이 자 그리고 포인트가 애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해요 애가 붙으면 의조명사니까 뭐 하시는 게 좋다 띄어쓰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애 붙는 것도 아셨죠 그 다음에 37번 38번은 좀 쉬운 거야 요거 이제 의조명사 체 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치 체체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의조명사니까 신은 체 산 체 다 뭐 하셔야 돼 띄어쓰셔야겠죠 그치 그리고 이거는 뭐 쉽잖아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 띄어쓰기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지 맞춤법 문제가 먼저야 껍질 째냐 껍질 체냐 가 되는데 얘는 전미사 전미사고 얘가 의조명사 그치 그러니까 어려울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뭐 껍질 째 통 째 다 전미사니까 뭐 하셔야 돼 붙이는 거야 여기도 껍질 째 붙이시면 돼요 전미사기 때문에 됐죠 39번째째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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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하실 수 있어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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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하실 수 있어 이건 맞춤법 문제이기는 해 다시 띄어쓰기는 띄어쓰기지만 모르는 모르는 체하다 모르는 체하다 모르는 체 살아가다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가거든 이거는 알면서 뭐하는 거 모르는 체하다 이거는 진짜 뭐하는 거 모르는 거 헷갈리지 이건 띄어쓰기 문제가 아니라 맞춤법 문제예요 맞춤법 문제 오케이 어떻게 기억하면 편할까 남자친구가 있어 내가 여자야 그렇게 보지 마 뭐 그럴 리가 있겠어 그치 예를 드는 거지 내가 여자 남친구가 있어 이 새끼가 지금 바람이 난 거야 딴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치 뭐가 슬픈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1번이지 이게 슬픈 거지 바람 피우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근데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르는 체 하고 있잖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오 지랄하고 있어 아주 그치 남자가 개밖에 없어 아니 그거고 이건 진짜 뭐야 이건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체 살아가는 거야 요즘 그렇게 바빠 그러게 바쁘다 몸조심해 너무 뭐 상하지 않게 알았어 걱정하지마 개새끼 끝 알겠지 그래서 어이체 아이체 구별해야 돼 띄어쓰기는 별개로 알겠죠 끝 그 다음 11개 남았네 책상 걸상 등 코끼리 등 등등등 그치 요거는 일부러 나란히 둔 건데 둘 다 의존 명사야 여러분 둘 다 의존 명사 그치 이거 어떻게 찾아낼까 앞에 두 개 이상 나열 끝 앞에 두 개 이상 나열이면 의존 명사니까 무조건 뭐 하셔야 돼 띄어쓰셔야 돼요 요거는 직렬 무시하고 되게 자주 나왔어요 소방에도 오래 나왔고 알겠죠 그러니까 의존 명사면 앞에 두 가지 이상 나열이야 알겠지 그래서 책상 걸상 띄고 뭐가 돼야 돼 등 사자 크기 1인 코끼리 띄고 뭐가 돼야 돼 들 됐죠 근데 요렇게 남자들 이러면 얘는 뭐다 전미사니까 뭐 하셔야 돼 붙여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면 체언 뒤면 뭐하고 전미사니까 붙이고 아니면 두 개 이상이면 의존 명사니까 뭐 하시고 띄어쓰시고 포인트 뭔지 아시겠죠 앞에 두 개 이상 나열되어 있으면 의존 명사야 띄시는 거고 체언 뒤에 바로 붙여 쓰는 건 접사야 조사 아니고 조사는 우리 공부했잖아 안녕 들 하세요 다들 떠나갔구나 보고 들 있어라 그치 그것만 조사야 체언 뒤에 붙는 건 전미사입니다 알겠죠 끝 아 이건 너무 쉬운 거 나왔다 너만큼 할 수 있다 할 때 뭐 띄워야 돼 할 띄고 수 그치 왜냐하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왜 붙일 수 있는 거야 의존 명사니까 뭐 붙일 수 있는 거야 조사 붙일 수 있는 거지 뭐 그치 여기 먹을 띄고 뭐가 되는 거야 수가가 되겠죠 그치 이거 나왔네 아까 했던 거 그치 리을수록 을수록 리을수록 을수록 공부는 하면 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키가 크면 클수록 리을수록 을수록 이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야 연결하미 리을수록 을수록 알겠죠 그러니까 리을수록 을수록 세트야 세트니까 외워놓으면 돼 야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다 그치 그쵸 진심이야 이거 리을수록 을수록 이 되는 거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돼요 할 수록 붙이는 거지 왜 세트가 보니까 리을수록 을수록 이니까 괜찮지 세트 오케이 끝 46번 여기 봐 공부는 할수록 쉬워지잖아 뻥이야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 어설프게 모를 때가 더 쉬워 문제가 잘 풀리지 그치 그래서 리을수록 을수록 여기 뭐하되 붙이는 거야 리을수록 을수록 맞죠 괜찮지 그 다음에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가 될까 얘는 여러분 얘가 이제 관영어가 되는 거고 의존명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보조사야 보조사 엄마밖에 없어 아빠 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할 띄고 수밖에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관영어 의존명사 보조사 밖에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 그치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었어 이해되죠 집에 갈 수밖에 없 갈 수밖에 없었어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관영어 의존명사 보조사 알겠죠 그 얘기가 되고 아 이건 너무 쉬운 거 너밖에 없어 너 밖에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치 이 얘기면 뛰는 거겠지만 그쵸 이때는 명사가 됐지만 난 너밖에 없어 온리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보조사 밖에 그래서 엄마밖에 없어 아빠 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 이럴 때 보조사 밖에가 되는 거야 너무 쉽지 뭐 그치 그래서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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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묶어놓은 거고 나머지는 뭐하고 뭐야 이거 마지막은 아 너밖에 나가 있어 이거구나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제 밖에 나가 있으니까 뛰는 거지 그리고 이거가 이제 암기잖아 이게 16, 17 그때 서울시에서 나왔지 그치 이건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야 외워야 되니까 창밖은 합성어니까 붙이는 거야 교실밖은 창밖 합성어가 아니니까 뭐하는 거고 뛰는 거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공부할 때 얘기했겠지만 놀이동산은 합성어니까 붙이는 거고 놀이기구는 합성어가 아니니까 뭐하는 거야 뛰는 거지 그러니까 좀 짜증나 억울하기도 하고 누군 붙이고 누군 뛰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교실 여기는 창밖 붙이는 거고 교실 밖에 선생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할 땐 뭐하는 거야 띄어쓰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여기까지는 기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어려울 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우리 천재에 있는 거야 천재에 있는 거 그대로 다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한 150개 정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미안 주관식 150개 풀어보고 객관식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계속 또 겹치거든 문제가 만들기 그렇게 만들었거든 하나는 붙이고 하나는 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행히 공부가 돼요 공부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재에 다 풀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중요한 주관식만 한번 살펴본 거야 알겠죠 천천히 복습하고 복습하시고 말했죠 시험 보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알겠죠 너무 어렵고 안 헤어지면 하지 마 안 나올 거니까 알겠죠 마음 편하게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안 와도 되니까 영상은 좀 보시고 시험 보기 전에 알겠죠 영상은 좀 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밴드에다 올리셔요 아셨지 오케이 자 7월 첫 주 수업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